밤엔 불빛이 얼마 없으니까 조심조심하자고 여참은 옆에 꼽꼽꼽 알겠지? 힙!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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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완벽한 한방 시원한걸? 이미 모두가.. 벌려 버렸어 다치.. 성공하는 거야! 가능하면 다치시지 않게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1번에 음.. 2번에 억지 2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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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히힛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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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 뒤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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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최선의 방어는 역시 공격이지 전투방패라고 들어봤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